첫 번째 대결 준비됐는데요. 이런 부분에서 경직 면역 위주의 마른 동란은 좀 빠져볼 수 있죠. 마른 동란은 좀 빠져볼 수 있죠. 근데 지금 셀레스티언 레인까지 맞으면서 체력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차진 슈터. 일단은 구석에 몰려 있을 때는 사실 아무리 투썩 곳이라도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쪽으로 좀 나와줘야 되고, 안녕 사세요 일단 선수 죽었죠. 계속 몰아붙힙니다. 파탄 거시장. 아직 체력 상태가 준수예요. 집중이거든요. 자, 붕괴로 한 번 버텼고요. 강인함까지 써가면서. 근데 아래쪽에 슈퍼니아. 이러면 박성규 그... 어, 불이 생겼어요? 자, 여기서 킬까지 만들어내야 됩니다. 팡팡걸스. 진영 갈렸거든요. 지금 겨울보리 선수가 고립됐습니다. 겨울보리 겨울보리. 근데 셀레스티언 레인. 그리고 위쪽으로 살짝 그치만 창수리 체력이 좀 빠져있는 상태. 예예예예예예예예예요. 와, 할 때 마무리. 어, 이 겨울보리 선수가 고립된 상황에서 일단은 좀 킬이 나왔고요. 네. 이즈게임을 좀 노려줘야겠습니다. 네. 프렌치로 한 번 피격시켰고요. 하지만 홀라가 워낙 또 간단하기 때문에. 사실 아까부터 저 체력 상태였거든요? 그런 일을 맞았는데 저 상태였고 지금 똑같아요 이즈게임 다운 한 번 맞았습니다 아 여기서 이즈게임 선수 하지만 하지만 그렇죠 이런 식의 쉘피라면 러블러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좋을 수 있어요 하나 근데 시간이 시간이 야 서버넌가 서버넌가 대상이 필수받이었습니다 일단은 구범 선수가 열심히 일단은 뭐 해줬습니다만 사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성기 타이밍 그 타이밍이 좀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서머넌 겨울보리 선수도 굉장히 딜을 잘 넣어준 모습이고 그러니까 턱걸이 선수랑 이즈게임 선수는 그 어그로핑통은 잘했어요 그게 생존을 했다는 건데 딜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건 약간 좀 생존에 급급했다 판작이가 안 된 거죠 맞아요 일단은 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판작이를 위해서 일단 배틀마스터를 기용해서 네 지금까지는 일단 출발 나쁘지 않고요 네 시작부터 좀 딜링 기술들을 많이 맞은 인상이 있습니다 네 월삼각으로 한번 다운 야 여기 각성기 무급권까지 오 연계가 너무 좋았죠 네 차진출도 잡아내기 위한 모든 것을 쏟아붓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필수코 앞서나간 상황에서 네 리스포스 살짝 꼬였을 때 겨울보리 선수의 체력까지 빼주면 좋죠 오 끌고 왔어요 네 해결이 맞았어요 자 맹령 이후의 회사창 아 일단 이탈을 안 맞은 게 큽니다 지금 네 체력을 많이 뺐기 때문에 피닉스 오 뒤에까지 지금 같이 맞았습니다 네 이런 거죠 상대 둘을 잡아 내면 아 이렇게 균형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오히려 균형이 깨졌습니다 네 균형이 깨졌습니다 네 그렇죠 또 또 또 고립됐어요 네 일단은 피할 수밖에 없었죠 어 사세요 아 말이래 아 아 진짜 치사하다 5대3이야 5대1이라니 치사하다니요 이게 얘 얘 얘가 갖고 있는 기본 특성인데 그렇죠 어쩌라고 억울하긴 해도 어쩔 수 없는 이게 억울하면 친구 불러와야죠 그러니까요 그거 하지 말라고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딜 놓지 말라는 얘기인데 돈 약간 쓰면서 근데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둘을 잡아야 되는데 창출까지 끊어낼 수 있어요 네 체력만 보이면 안 되거든요 체력만 보이면은 겨울보니 겨울보니 셀레스텔 레인 마무리 그리고 한 명 더 한 명 더 간절해요 간절해요 서머너 서머너가 이쪽으로 턱걸이가 턱걸이 체력 맞았어요 턱걸이 턱걸이가 턱걸이 감사합니다 체력 차이가 문제가 됐고 확실히 지금 보니까 이지게임 선수가 딜량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던 게 15만의 딜이 부족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어 안녕사세요 선수를 또 이제 역으로 물어주니까 이게 확실히 클래스를 교환해서 오니까 다른 취약한 점들을 노리는 것도 어 확실히 이 팀은 센스가 왠지